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북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루가 한 달같이 느껴지는 우리 군인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모든 고생과 수고가 끝나는 저녁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주깬을 마치신 우리 신축 1학년 분들이 계신데요 주깬을 마치는 그날이 정말 올까 2월이 지나고 3월달인 것을 보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든 보상과 그리고 보람이 축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어떤가요? 지치기도 하고 참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저녁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라면 훈련일 거예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공부이겠죠 그렇다면 인자가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판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찬믿음을 찾아보기가 드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들쑥날쑥 기도하고 자주 낙심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불이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예요 이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 불이한 재판관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대요 돈 없고 빽 없는 과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을 향해서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정말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 주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일장을 보면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남편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인 벤인나가 너무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했죠 그래도 한나는 참 믿음이 충만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지셨어요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고 사무치게 기도했냐며 한나의 이노리에 도렬을ほど切なさ가 고매라れていたのか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오해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머니인 한나의 절실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불이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체크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지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안 열려요 길이 길이 열려야 움직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낙심되시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비유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기는 재판관에게 있다라는 것을 과부는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을 얻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기도가 바로 인자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네 주님 제가 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세인의 기도와 세일이의 기도예요 바리세인은 그 당시 율법을 지키기로 힘 썼던 사람이죠 바리세인은 그 당시 율법을 지키기로 힘 썼던 사람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이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도 않고 무려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합니다 강행するものでなく 수요인지도 단직しております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正しく捧げられるから感謝します 반면 세일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밑에서 자기 민족의 피를 뽑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화렴치하게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오늘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부쩍 팔이 너무 아프셔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잃을 정도였습니다 걱정을 하다가 지난주일 단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신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데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시고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직접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회개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나와서 매일 2시간씩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믿음 없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에 다시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똑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완전한 고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낮아진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날과는 달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주님께서 이렇게 고치신 경험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치고 수술하는 날 성경 두 권이 포개어지면서 허리를 받드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발가락이 정말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깔끔하게 고치신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치신 경험을 받고도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고치신 경험을 받고도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사람의 민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죄된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누구보다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낮은 마음의 기도가 되었을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있는 그대로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낮은 마음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낮은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가운데 바리세인과 같은 기도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바리세인의 기도의 시선은 사실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 보기에만 그저 겸손한 모습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했어요 사람들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세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요즘은 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요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켜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오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참 믿음을 지켰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가 고려하였다 그 날에 마구토로 신고를 마무리抜いてきた다고 믿음을 내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